1.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가지고 복받은 인생 여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단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만 합니까? 신다 내 일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이 나만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받아보면 가끔 너무 놀라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한 가족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을 살펴보고 있지만 온 가족 다섯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린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바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 은혜로 기쁨으로 감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 27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렇게 눈, 코, 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상 모든 동물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혼은 떠나가고 그 몸은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는 그 순간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상 사는 동안 복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여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여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 43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남이 잘되는 걸 배아파하고 그냥 나만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바벨탑을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철저히 회귀하고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사대로 지어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 1장 2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욕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마을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을 우리는 잘 쓰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주장한 말씀이지만 아주 돈을 많이 가진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났을 때 대부분 자네들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렇게 우회가 좋던 자네들이 물질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서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쪽과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삽니까?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다스릴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문제도 절망도 고통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못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못 다스려서 걸펴보면 화를 내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감정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슴을 당당히 펴고 나는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한평생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다스린 예수님을 우리가 구제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말씀한 번에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예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처한 나인성 과배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라야 나오라! 죽은 나사라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야의 딸을 일어나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도 다스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죽는 구성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맞춰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22일로 13절에 우리가 주신 축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오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오. 야외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외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데 남에게 구워줄 수 좀 구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상 모든 걸 다스리며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네들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인생을 재재하게 삽니까? 왜 인생을 밤낮 시험에 들어갖고 낙심하며 삽니까? 왜 밤낮 돈을 끌어다니며 삽니까? 주님 앞에서 가슴을 피고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의 축복을 주여 싸우니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여 일생 살아간 동안 앞으로 다스림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스림의 축복이 의미가 없습니다. 장세기 1장 3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어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 누가 날 욕했다 그러면 분노에 떨며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만사가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갈라데아 교회에 권면한 것입니다. 갈라데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비위에 맞추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면 난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삶을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서른 살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난 남은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내로시대에 그가 로마 원형강에서 참성을 당해 순교했지만은 그 순교하는 그 정도까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대한 종으로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지금 우리의 입에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싶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눅이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았던지 이제 너는 이 죄악만한 세상에 살지 말고 내가 있는 총계에 와라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않고 총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살면 멋있게 살아야지 왜 째째하게 밤낮 일을 치우고 저를 치우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 때 바래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만난한 세상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악만한 세상에 너 같은 의인이 죄 때에 묻을 그러한 환경에 살 이유가 없다. 이제 올라와라. 나와 같이 지내자. 그래서 에눅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한날의 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침에 와서 주여하고 일어났다가 저녁 때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친 날이 하루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아니 에눅은 365년을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에눅이 살았으면 에눅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도 에눅처럼 살게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드리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계신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불리운 윤주홍 장로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주치의로 살아온 봉천동의 슈바이처 윤주홍 장로님 1973년 당시 판자촌이었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윤주홍 의원을 개원한 이후에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절반 정도의 진료비를 받고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며 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의사로 살다가 2019년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는 그분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새벽 왕징인을 다녀온 길에 강도 두 명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칼을 대면서 가지 것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가지 것은 왕징 가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툭툭 치더니 이 사람 우리 아이 고쳐준 사람이니까 손 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자기 아이가 이 장노말교에 치료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윤종원 원장님이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첫째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의사가 되면 가난한 일을 돌보겠다는 서원도 잊어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진료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취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교통사고로 피투성애가 된 아이가 실려 들어와서 응급실에서 그를 치료하라고 보는데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피투성애가 들어왔는데 그 품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딸이 교통사고로 자기 품에 죽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믿고 성경하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으니까 난 이제 의사 때려치고 안 한다. 병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봄에 딸아이 무덤을 갔다 오는데 사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펄펄 나는 어린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딸 아이를 업고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내가 이 치료비 부담할 테니까 아이를 좀 진료해달라고 병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업고 온 아저씨가 의사인 걸 알게 됐어요. 서로 의사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걸 듣고 그 소녀가 유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야? 근데 의사 옷을 왜 안 입어? 청진기도 귀에 안 되네? 그 말이 그에게는 주님의 운석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가 소녀를 위해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딱 대는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거꾸로 졌습니다. 눈물로 화나패에 회귀하고 그는 당시 빈민들로 가득했던 봉촌동에 병원을 다시 세웁니다. 1994년부터 관악장학회를 설립해서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학금을 주고 보육원 무위촌에서 그들이 나가서 무료로 진료하면서 자세의 삶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일평생 봉사 나눔을 수치해온 윤 원장님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헌을 인정받아 서울시민대상 국민은장 동백장 청룡봉사장 등을 수상하고 모교인 고려대학교에는 의학발전기금으로 10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의 의료원은 할렐루야 고려대의 의료원은 의과대학 418호를 윤주원 강의실로 명명하여 윤 원장의 뜻을 기르고 있습니다. 윤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나누고 봉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없는 사람에게는 3분의 1도 힘든 법이에요.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중 이 푸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힘들 때 나누는 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이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 곳에서 찾았는데 그 어느 한 곳에도 이분에 대해서 아주 모든 기자들이 극찬하지 않은 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분을 취재하다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보도한 모든 내용 속에서 이분을 칭송했는데 믿지 않은 기자들도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썼더라고요. 한 번 사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왜 예수님 사람이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세상에 왜 욕을 먹으면서 삽니까? 저 사람도 크리스찬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런 비판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면 하나님께서 한평생 사랑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사형도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질문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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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